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쌤이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급성 후두염에 걸려서 중간중간에 삑사리가 난다거나 좀 헛스키할 수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후두염이 곧 있으면 나을 거라고 합니다. 거의 다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해설강의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이번에 보셨던 3월 학력평가는요.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보겠죠. 고3 마지막에.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수능은 조금 멀어요. 앞으로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것은 내신이지만 이 내신 대비가 아니라 수능 대비구나. 내가 수능을 쳤을 때 전국적으로 위치가 어느 만큼 되는구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있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등장하는 한국사의 문제의 뉘앙스는 수능과 유사한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내신과는 내용은 같지만 문제의 틀이나 문제 구성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번 시험을 보고서 아, 이거 내신이 이렇게 나오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내신은 범위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봤던 학력평가는요. 전범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전범의 한국사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등장한 문제들이 모두 전형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주먹토끼가 발견되었다. 라고 하면 아, 이건 구석기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먹토끼가 발견된 것이 구석기 시대니까 구석기 시대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았다. 이런 것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학력평가 시험은 어떤 느낌이냐면 키워드가 나와요. 그럼 이거에 매칭되는 키워드가 뭐냐. 이것만 매칭시켜주면 금방 풀리게 됩니다. 자, 고인돌 축조했다. 청동기, 철재무기 사용했다. 이건 철기 시대 이유가 되겠죠. 농경화 목축을 시작하였다. 신석기 시대고 빗살무늬 토기 역시 신석기 시대가 되겠어요.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어떤 나라가 나왔는데 철기를 바탕으로, 철기를 바탕으로 한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족외혼과 철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족외혼과 철화가 있고 거기다가 왕이 없으며 고구려의 간섭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자, 아무래도 이 나라는요. 동예인 것 같으네요. 자, 동예가 나왔는데 선택지 볼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네요. 자, 동예는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요. 하늘을 향해서 춤을 추는 무천, 춤출무, 하늘천. 무천이라고 하는 행사를 열었어요. 자, 마치 우리가 추석이 되게 되면 기쁘게 모여서 다 같이 가족들과 행사를 즐기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뭔가 추수한 거에 대해 감사하는 무천을 행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문제를 보세요. 내신과 다르게 수능한국사는요. 자, 지금 3월 학평에 수능을 대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수능한국사는 선택지를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시대가 분부해요. 1번 경국대전 완성했다. 조선시대에 강화도로 옮겼다. 자,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지게 된 건 고려시대에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신라시대에 자, 그리고 위만이 왕위를 차지했다. 이건 고조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지들의 분포가 완전히 다른 시대까지 뻗쳐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내신이 여러분이 보는 이 학리평가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이걸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3번 문제 갑니다. 밑추신 그가 활동한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앞에 보이는 섬은 전남 완도군의 장도입니다. 완도라고 했네요. 자, 완도는 뭐가 유명해요? 완도 김도 유명하고 뭐도 유명해요? 바로 청해진. 장보고가 만든 청해진이 유명하죠. 자, 그렇다면 이 그라고 하면 해적을 소탕한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장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러분 장보고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바로 신라하대 사람이에요. 즉, 통일신라가 이후에 망해갈 때 시기의 사람인 거죠. 통일신라하대 혹은 신라하대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이 문제는 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활동한 시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이와 같이 수능은 그 자체를 묻는 것보다 즉, 인물 자체를 묻는 것보다 시대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문제가 많아요. 자, 1번 병란도 고려시대의 국제무역항 2번 당에 신라인들이 집단 거주지역이 존재하였다. 정답은 이거죠. 자, 당나라는 신라와 아주 교육을 많이 하는 나라였고요. 특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이유도 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신라인들이 외구들에게 자꾸 잡혀서 노예가 됐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즉, 외구가 해적이니까 해적과 같은 이 외구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청해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조선시대가 나왔네 이건 틀렸죠. 그죠? 4번에 부산, 원산 등 계양장을 중심으로 했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 이후를 말하고요. 고조선이 한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계무역했다. 이것도 고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시대적으로 아, 신라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